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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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당장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글로벌 콘서트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첫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콘서트 개최기. 왜냐하면 얼마 전에 BTS가 잠시 활동을 중단한다는 발표도 있어서 상관없이 콘서트 개최할 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사해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렸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좀 됐습니까? 우리가 MOU 체결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실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홍보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다음에 또 실제 PT할 때 또 같이 참여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MOU상에 구체적으로 조금 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구체적으로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TS가 워낙 월드스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같이 부여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엑스포 유치전, 러시아는 빠지고 일단은 부산과 사우디, 이탈리아도 있긴 합니다만 사우디와의 2파전, 리아드와의 2파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은 조금 공격적으로 지금 교섭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유치계 액서가 제출되지도 않았고 실사평가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 사우디가 앞서서 지금 교섭 활동을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제, 부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회원국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에 좀 충실하면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활동과 또 유치를 위한 전략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부산시에서 앞으로 무엇이 과지로 남았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을 빨리 개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마지막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실사평가가 제일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사평가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후보국 지위가 생기게 되고요. 후보국 지위가 돼야 공식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유치 계획서에 담았던 가덕신공항이 2030년까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그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최 부지로 지금 돼 있는 북항 2단계 부지가 실사 오기 전에 10월까지 정도는 충분히 예타가 통과돼 있어야 우리가 실사단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내야 후보국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까지 2단계를 다 완성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하지만 실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체감될 수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바쁘실 텐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시 조유장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